3명 들어가는 바람가짓말고 그 소리가 막 나거든 너무 일을 시켜보겄나 엉덩이 떼기 어깨를 어깨로 해봐주고 아 시끄러워 죽겠네 한성은 가장 무서운 게 시민들의 눈 단 10초도 안 됐는데 벌써 싹 사라졌어요 한국의 시민사회가 참 황선생한테 많이 빚을 줬죠 택시라는 프로에 참여하기 위해서 올라온 겁니다 강남역 8번 출구를 지나다니시는 서울시민 여러분 과거를 생각하고 향기를 본 거 같나 과거를 생각하고 향기를 본 거 같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bueno